지금서부터 셀카루 1분 영상을 찍겠습니다 쪽파김치를 하였습니다. 쪽파김치 하기 전에 먼저 무를 한 개를 요렇게 썰어 가지고 나박나박 썰어 가지고 소금물하고 달달한 물에 절여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쪽파도 다듬어서 씻어서 멸치 액젓에 담궈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쫙 건져 가지고 고춧가루는 제가 홍고추 말려놓은 거로다가 믹사기에 갈아서 그리고 찹쌀불 써서 달래도 좀 넣고 고춧가루 갈은 걸로다가 버무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깨를 참깨를 2만씩 먹는데 여기다가 참깨도 듬뿍 넣는답니다 요렇게 내가 버물럭 버물럭 하면서 쪽파김치 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인증사 철깍